편한 곳이 왔네? 오늘 걷기 동호회 있어서요. 그래? 난 마라톤 동호회 해볼까 하는데. 저희 마라톤 동호회 있어요? 개설해 보려고? 같이 할래? 마라톤은 안 될걸요? 해방클럽도 되는데. 마라톤이 안 되려고. 격한 스포츠는 사고 위험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? 해방클럽은 뭐 하는 데야? 뭐 해서 해방 내는 건데? 일? 인간한테서요. 지겨운 인간들한테서요. 배고파, 얼굴에 열나. 쓰러질 것 같아. 뭐 먹고 싶은데? 술.